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건은 한동훈 비대위가 두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설방설레 하는데 가을 되면 까치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좀 쓸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는 많지가 않으니까 상품가치가 뛰어난 사람들은 가장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보존을 해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은 당장 화급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귀한 자산을 그냥 써버릴 가능성도 높은 거죠. 한동훈 씨 개인 입장에서는 지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 때문에 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이 나가야겠다 이렇게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한동훈 씨가 독자적인 행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번에 나와 가지고 거의 소모품으로 그렇게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변에서 걱정도 하고 아깝게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거죠. 보시게 되면 여당 연석회의에서 한동훈 역할로는 공감하지만 비상대책위원장 추대에는 이견이 있었다 이렇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의원총회 그리고 연석회의에서 용산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후동성으로 한동훈 씨를 비상대책위원장 이렇게 추대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용산의 의중이기도 하고 윤 대통령의 의중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 이제 기사에 대해서 제가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아니나 다를까 대부분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체제를 옹호하는 그런 쪽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간혹 보면 소수의견을 피력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한 8-90% 정도는 찬성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연석회의 이런 기사에 대해서 꼼꼼하게 제가 쭉 읽어봤거든요. 보통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런데 소수의견을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다수의견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호영 씨하고 서병수 씨 같은데 수도권은 모조리 찬성하고 이제 국민의힘은 어떤 사람들을 잘라내야 된다. 이게 172명이 찬성하고 8명이 반대하는 거니까 압도적인 다수가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씨를 모셔야 된다. 이런 의견인 것. 여기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뭐 한 사람들의 진면목이 날타날 거다 이렇게 아주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반대의견을 피력하기가 참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는데 이제 우리는 논평을 하는 그런 자리니까 찬반양론을 함께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한동훈 씨도 뭐 그냥 뜻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임명권자가 자리를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윤 대통령하고는 또 특별한 사이인 거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번에 한동훈 카드를 써야겠다 이렇게 하면 쓰는 거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제 그렇게 마음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씨는 당원 지지자가 반대하면 비상대책위원장 맡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입장이 이제 기자가 확인을 했겠죠. 주변 사람들한테. 굳이 내가 나가야 되면 나가겠다. 그런데 이제 여권 관계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 반대에 있다면 선대위원장도 안 할 것이다. 이건 뭐 이 사람 이야기니까 신뢰를 두기는 하고. 한동훈 장관 개인의 적합성 여부보다는 먼저 따져봐야 할 문제는 대충령 대통령 의중에 따라 비상대책위원장이 결정되는 모양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결정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뭐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막탄을 뿌리더라도 김기현 씨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가지고 결정된 국민의힘의 당대표다. 이렇게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자의 마지막 결론이 이처럼 대통령 입김에 의존하는 당의 모습에 국민은 적잖이 실망한 상태고 이런 마당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마저도 대통령 눈치를 살핀다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치겠는가. 대다수 사람들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체제를 찬성하기 때문에 이런 반대의견 소수의견을 그냥 딴지를 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수의견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압도적인 다수가 한동훈 체제에 찬성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그중에 이제 일부만 제가 한번 빼봤는데 조선일보가 참 한심하다. 딴지를 거는 거가. 이게 517명이 찬성이고 반대가 147명입니다. 반대는 있지만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현 사태에 접한 이유가 윤 대통령 때문인가.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당을 이끄는 것은 대표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이게 421명의 김기현 책임이지 윤 대통령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좋아요 싫어요라는 표현은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대세라든지 보통 대다수의 시민의 의견이 어디에 쏠리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잣대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소수의견이 간혹 나옵니다. 그렇지만 불편하시겠지만 소수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윤가냐 문가냐 똑같은 소리를 듣고 싶은가. 취임 초기에 도어 스태핑했던 결기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국민의 소리에 귀 좀 기울이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성이 205명 반대가 272명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견은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당대표 결정이나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비상대책위원장 결정이라는 것은 현재 민심의 기류하고는 맞지 않다 이렇게 하시는 아주 소수의견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주 귀한 의견인데 이제 보시게 되면 한 하루 정도 실시가 됐던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대한 찬성 여부는 1만 4천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해 가지고 72%가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찬성하는 겁니다. 23%가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반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의중이 확고하면 약간의 며칠 시간을 두고 그다음에 국민의 힘이 대부분 봉합을 해 가지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출범을 시키겠죠.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고 한동훈 비대위의 성공 여부는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논리적으로 보면 나경원 씨를 꾸려 안치고 김기현 씨를 당대표로 만든 것이 대통령의 의중이었기 때문에 현재 왔던 상황에 대해서 김기현 씨도 책임이 있지만 윤 대통령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를 하는 겁니다. 용산에 여러분들 대통령실에서 깊게 관여한 것이 지금 한동훈 체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나중에 어그러지게 되면 그것 또한 대통령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대통령이 결정하고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죠. 앞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이 김기현이 책임이지 어떻게 윤 대통령 책임이냐 이것도 옳지 않은 표현인 거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김기현 체제를 출범시킨 주역이 대통령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나경원 씨를 완전히 무리한 방법으로 꿇어 앉히고 선거관리위원회 협조를 얻어 가지고 김기현 씨를 당대표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뭐의 이름으로 윤심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과거를 복귀하게 되면 현재 상황을 훨씬 더 좀 더 지혜롭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과거를 보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그럼 현재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데 오늘 CHD님께서 대통령과 법무장관은 취임 시 약속한 대로 자유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하고 그리고 여당은 국회의원들에게 맡기는 것이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 다음에 또 IELTV님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급한 모양입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잘 판단하셔가지고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Jesucristo.